4번 보세요. 4번도 어휘 문제가 조금 난해한 문제고 내용 자체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알겠죠? 제목을 딱 보니까 요약하세요. 그래서 요약하세요. From the passage above. 위에 passage를 비춰봤을 때 이 말이죠. It can be inferred. 그것은 연관되어 있다. 추정됩니다. inferred. 그죠? The death cycle is blank. 축구는 뭐다? 1번. Acceptable forms of nationalism. 뭡니까? 국가주의의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셔널리즘. 그러면 여기다가 핵심어는요. 내셔널리즘하고 acceptable이죠. 두 번째. 이런 축구라는 건 뭐다? 베스트 스포츠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1번은 국가주의가 나오겠죠. 그죠? 3번. Most popular sports ever created. 이전보다도 가장 어떻게 인기 있는 스포츠다 이거죠. 그럼 축구에 대한 장점이 막 나오겠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미쳐있다는 거겠죠. 유니크 스포츠. 자, that's untied people in harmony. 조화롭게 유니크 스포츠. 아, 유나이트구나. 유나이트 피플. 자, 유니크 스포츠예요. 독특한 스포츠예요. 뭐야.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다. 이 말이겠죠? 자, 봅시다. 2번, 3번, 4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축구죠. 그래, 안 그래? 어려움의 1번이겠죠. 내셔널리즘. 자, 봅시다. 축구라는 것은 여기 이제 소재는 축구가 나왔죠? 축구라는 것은 맨 오브 더 스트리트 게임. 자, 맨 오브 더 스트리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길거리에서 하는 게임이니까 보통 사람들의 경기라는 거지. 음. 인 유럽. 유럽에서요. 그리고 폴리티컨스, 정치인들, 아카데믹스, 교수들 그리고 하이 엔드 저널리스트 최고 상위에 있는 저널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Who would normally shunned? 이 사람들은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자, 이기직피트 자, 뭐 이기직피트 하면은 뭐야? 과시하다지. 자, IST가 보세요. 이기직피션 이스트 패트리즘 과도하게 외국심을 표출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알겠죠? 자, 정치가들이 너무나 나에 대한 외국심을 표현하면요. 그래서 독도가 강하게 우리 거라고 막 주장을 해서 일단은 일본과의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선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야. 알겠죠? 정치인들이 어떻게 축구장에서 한일전이 한다고 난동 부리면 우통 벗고 막 어떻게 막 깽판 치고 그러진 않죠? 우리가 축구를 막 졌다고 해서 한일 감정을 북돋우지 않죠? 저널리스트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크게 애국심을 어떻게 막 표출하는 것을 약간 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 문장이 해석이 안 돼. 이런 사람들도 support their national team 그들의 국가팀을 응원합니다. 자, as a means 수단으로 써요. 뭔 수단입니까? providing. 자, 제공하는 수단으로 써요. 뭘 제공한다? they are really men 그들이 men in their streets 자, 그들도 어떤 보통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써 이제 국가팀을 응원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봐. 내셔널리즘이 나왔죠? 패트로이즘이 나왔죠? 됐어요? 축구가 나와있고 패트로이즘이 나와있으니까 뭔가 국가하고 포함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봐봐요. 벗이 있는데요. 여기 문장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자, 그것이 뭐예요? 방금 저널리스트나 아니야, 보통 사람들 아니야. 저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강하게 표출을 못하지만 자기도 어떻게 보통 사람임을 증명한다는 거지. 자, 그런 것은 또한 아마 이거일 것이다. 이런 것일 것이다. that 이해하는 거야. high national emotion 여기에 또 나왔잖아요. 답지에 많이 반복되는 게 답이라겠지. 그래서요? 높은 국가의 이런 국가적인 이런 감정은 possible, 허용되기 때문이다. 언제? 사쿠팀이 어떻게? 자, 플레이닝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왜냐하면 they are impersonable 그들은 허용되지가 않아. 이 교수들이나 이런 저널리스트들은 at the most other time 다른 시간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죠. 일반적인 시간에는 자기들이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축구할 때 이렇게 어떻게 응원한다 이거지. 됐어요? 자, 이 벗은 완전히 반대가 아니라 위에 보니까 이런 교수들은 자기들이 지나친 애국심을 피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축구 경기할 때는 응원을 해. 왜? 나도 일반 보통 사람임을 증명하고 위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이에요. 또한이 없으면 완전 반대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maybe or so. 그죠? 아마도 또한 이럴 수도 있다 이거지. 왜? 억눌리 평상시에는 못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 한다 이거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 됐어요? They are not 자, simply 단순히 그들은 There are other places Many other places 많은 장소는 없습니다. 어떤 장소냐 You can Where you can sing 자, 당신이 You are national 자, anthem 그랬어요. 당신이 당신의 애국가를 노래 부를 장소는 없다. 언제? Until you lost your voice 목이 터질 때까지 Without causing a revert 뭔가 옆에 소동이 없이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애국가를 너 목이 터질 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부를 장소는 없다. 이거지. 예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축구할 때가 좋다. 이거지. 됐어요? 그래서 축구와 내셔널리즘 패트로이즘에 대해서 나왔죠. 됐어? 글을 해석이 중간에 잘 안 됐어요. 여기에 의미가 잘 안 들어왔지?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소재예요. 핵심어를 찾으니까 답을 찾기가 좀 편하죠? 됐습니까? 여기는 소재어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리하세요. 고객님의 와 cul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